댓글 관련 수사를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친 장군 출신들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연금을 받아서 도피 자금으로 쓰는 게 논란입니다. 월 450만 원씩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이어서 해외 도피 중인 한 예비역 준장도 따박따박 400만 원을 받고 있는 게 또 확인됐습니다. 이 사람들 막을 방법이 없나 최재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예비역 이무준장은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고 온 종적을 감췄습니다. 이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명백한 해외 도피인데도 이 씨는 매달 400만 원씩 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.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사에 응하지 않고 도피 중인데 매달 450만 원씩 연금은 챙기고 있습니다. 군인 연금이 도피 자금이냐는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. 이런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덜 줄 방법은 없을까. 일단 군인연금법에는 수사를 받고 있으면 연금도 포함되는 퇴직급여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해놨습니다. 하지만 시행령에서 퇴역연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감액할 수 없다고 못 박아놨습니다. 결국 시행령 때문에 범죄 혐의로 도피 중이라도 법원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연금 삭감도 할 수 없는 겁니다.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에 도피 중인 자는 제외라는 구체적인 단서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. 국민문란 행위를 범하고 해외 도피 중인 사람들에게까지 국가가 연금을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.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쯤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최재형입니다. Fe한 Saturday 아멘